지난 17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당에서 중심으로 이런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 때문에 또 새로운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가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권에서 아주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일종의 셀프 초청.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웬 흰 소리인가. 단독 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를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절을 안 썼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회고록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다. 이런 특검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 관련해서 박지원 당선인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아니다. 이어 여사의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 연설이 첫 외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옹졸하고 구차하다. 왜 이렇게 자꾸 문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냐. 윤 정권이 갖지 못한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성과 때문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또 고발도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한병도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죠. 정무수석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까지도 이렇게 너무 크게 비화하시는 것 같은데 옹졸하고 구차한 게 누굽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는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인도까지 간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야말로 옹졸하고 구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외교의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다 온 다음에 남은 것은 타지말 앞에서 찍은 김정숙 여사의 독사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후안무치한 상황을 벌이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가졌었던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역사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병도 의원이 말을 한 것이 윤석열 정권은 갖지 못한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성과를 얘기하는데요. 이 회고록에 북한과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어주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전 세계 주요국가 지도자들로부터 힐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국제적인 위상과 외교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본인들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 손실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김정숙 여사의 여사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청와대 직원들까지 동행시켜가지고 인도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행태들이 결국에 인도 외교부에 공식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 석고 대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국가 원로로서의 품격이 없는 처사다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공헌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댓글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김근희 여사 특검에 대한 분노민심을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전용기 타고 외교하러 갔다니 가서 어떤 외교를 했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여사님 전담 특검 부서와 특별법 하나 만듭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 밝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권에서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교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이 22대 국회 개원하면 바로 발의될 거다. 이런 분위기 조성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배 수수 의혹에 관여를 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5월 초쯤이었죠. 엄정하게 수사, 신속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하니까 지난주에 그 수사 라인이 다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의 인사가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해서 김건희 여사는 공식 행보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모든 게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이 교묘한 시기에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특검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물타기로 보일 것 같아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각각 별건으로 다 특검을 하든 수사를 하든 밝혀야 되는 건 맞는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얘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김정수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역풍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게 된다면 사실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중에 명품 편집샵을 갔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인을 대통령기에 태워서 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김정수 여사 관련한 특검을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김정수 여사 옷값 있지 않습니까 그 수억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옷값에 대해서 법원이 옷값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항소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국고로 귀속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김정수 여사의 옷값 브로치값 이런 것들을 먼저 공개하시고 그것에 먼저 잘잘못을 따진다면 김정수 여사 먼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신부대변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반론이 있으면 짧게 듣고 저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특검 얘기가 나왔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원서 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니까 검찰 수사 라인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을 목도하면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정부가 이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을까 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이 나오는 건데 김정수 여사 지난 정부 인사잖아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 국민들이 대등한 논의로 볼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총선 때도 나와서 부산선거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정수 여사 의혹 키우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그냥 뭉개고 한다면 국민은 더 크게 심판할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웬일이니? 여사님들은 왜 해외여행병이 있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삼김 여사 특검 공평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부인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참 아쉽습니다. 항상 아쉬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영부인의 타지말을 변명이죠. 변명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에 대한 분석도 정말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회고록이라고 쓴 거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정말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대빈이 많이 얘기했지만 김정수 여사의 화려한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내리 많이 패션 뿐만 아니죠. 대통령을 오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또 지금도 영부인하고 오버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EU 여사 얘기를 하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살아계실 때 경호를 말이죠. 청와대 경호가 끝났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또 얘기해가지고 법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경찰 경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청와대 경호를 받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부인하면 정말 유영수 여사 이후에는 제대로 된 영부인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 영부인도 좀 뇌리에 점수를 좀 매겨가지고 영부인이 정말 수준미달이다. 이러면 투표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뽑는 이런 건 어떤가 하는 건 생각 좀 들어요. 박원순 의원님. 저는 글쎄요.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인도 타지마을 간 거를 첫 단독 외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첫 단독 외교는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EU 여사가 UN청회 연설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이게 일종의 회고록이라는 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오해를. 저는 약간 글거부스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도 타지마을 방문이 인도 정부의 공식 처청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 우리 정부가 요구해서 오히려 일종의 외유성 그런 방문이었는지 사실관계는 추후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붉어지게 된 배경이 2018년도 일인데요.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러면 사실은 야당이 규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게 붉어지는 건 특검 물타기인 거죠. 갑태하게 무슨 동시 특검 이걸 들고 나왔는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지난 정부 인사하고 자연인이에요.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국고선 실제로 고발까지 됐다니까 특검까지 갈 일이 아닌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권력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다 몰아서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국회에서 규명돼야 될 사안이면 국정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규명을 하고 검찰에 고발이 됐다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안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나 그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무모하게 꺼내드는 거 맞지 않도록 두 사안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